자, 2018년도 10월 22일 월요일장 저희 카페에서 오늘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 주식 전업투자 하시는 회원님들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이 창이요. 저희 카페의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카페고요. 자, 이 카페에서 저희 회원님들이 지금 주식 전업투자를 시작한지 오늘이 3주째 되는 날입니다. 3주째, 3주째 되는 날인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 연일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있고요. 자, 오늘장에도 종합주가가 강하게 아침장에 하락 압박이 왔습니다. 자, 오늘 수익 나시는 분, 회원님 수익률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원님은요. 이 회원님은 여성회원입니다. 여성회원이고, 저희 카페에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성회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거의 뭐 포지션이 한 70%가 지금 여성회원들인데, 남성회원들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자, 오히려 수익을 내는 게 여성회원들이 수익이 지금 더 많습니다. 다 직장생활하고 있고요. 이 회원, 회원님도 지금 여성직장회원인데, 오늘도 30만원을 벌었어요. 오늘도 30만원을 벌었는데, 벌써 뭐 2주가 지나가면서 직장생활, 직장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9만6천원 수익이 났고요. 2018년도 10월 2일, 9만6천원 한 번 끊었고, 그 다음에 19만3천원에서 또 한 번 수익 끊었고요. 자, 5장에 이제 15,300원 해서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바로 앞에만 보느냐고 놓쳤습니다. 또 하루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네요. 자, 오늘 수익 끊고 나서 올라가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서 좋습니다. 라고, 30만원 수익이면은 만만치 않죠. 자, 직장생활하면서 하루에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버는 돈이, 일주일이면은 그냥 직장 월급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전업투자, 직장인이라고 해서 절대 전업투자를 못하라는 법은 없다. 자,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리딩을 받으면서 장중에 잠시 잠시 시간 내서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원님 수익률 공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여성회원 와이프로, 와이프로 삼으면 진짜 어느 남자인지 몰라도 땡 잡은 거죠. 자, 두 번째, 가정주부인데요. 큰 손님이라고, 오전장이 좀 바빠서 오전에만 수익을 냈습니다. 4만6천원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요. 오전 11시에 외출만 안 했으면 따분은 됐었는데, 일보로 나가느냐고 일찍 끊어서 4만6천원 수익 낸 것으로만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주식을 아직 정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지금 손실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많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당연하게 손실이 있습니다. 자, 그 투자금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수익을 끊고, 그리고 이제 전업투자에다가 이제 올인을 하게 되면, 이 수익이 아마 10배, 20배로 아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소액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정주부 하루 일당 치고는, 오전 일당 치고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큰손님 수익인을 공개해드렸고요. 이제 이 기쁨님이, 이 기쁨님이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인데, 오늘 25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장중에 이제 방송을 좀 못 듣는 바람에 손실을 좀, 수익금을 좀 반납한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방송 들었는지 오늘이 3주째인데요. 이제 11일째죠. 11일째인데 거의 천만원 가까이 벌었어요. 천만원, 아, 장난 아니죠. 천만원, 천만원을, 10일만에 천만원을 벌은 우리 기쁨님, 여성 회원이고요. 자, 25만 6,360원을 한번 벌었고, 그 다음에 14만 7,000원, 그리고 66만 1,720원의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10만 8,000원. 자, 아침에 출근하면서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추경매수했습니다. 장중에 홀딩하던 중에 불안한 마음에 사고파느냐고, 수익이 250만원쯤 났는데, 좀 아쉽다. 병원에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170만원인 거예요. 170만원의 수익을 끊었습니다. 아, 151만원. 자, 151만원의 수익을 끊었습니다. 라고 글 썼습니다. 자, 이제 뭐 10일 거래밖에 안 됐는데, 벌써 900만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회원님은 이제 앞으로 이번 달에만 잘하면은 뭐, 한 2천만원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달 되면, 이 회원님도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손실난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매달 3천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원님입니다. 아주 배팅력이 좋고요. 그리고, 겁없이 제가 매수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진입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리딩을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쁨님. 오늘 151만원의 수익을 냈고요. 이제 초원님. 자, 이제 초원님은 이제 개인사업으로 하십니다. 이제 조그맣게 식당을 이제 차려서 식당에 지금 치중을 하느냐고, 장중에 잘 진입 못하고요. 그리고 또한 초원님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금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손실입니다. 전부 다 시퍼럴 겁니다. 그 시퍼럴 주식이 이제 점점점점 이제 때를 기다려서 올라오면 투자금이 점점 늘 것이고요. 그러면 초원님도 아마 한 달에 최하 한 4,500 이상 시간이 지나가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 사람입니다. 자, 초원님. 오늘 처음 진입 들어가가지고 3만 3,55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이런 꿈의 수익률, 아직 다 수익률 못 올린 회원님들이 지금 더 많습니다. 아직 한 5명 정도가 아직 수익률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올라온 회원님들의 수익률만 먼저 지금 공개를 해드리면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요. 이너서클 회원 전업투자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매일매일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이 난 것을 제가 별도의 캡쳐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주식 전업투자 시작한지 날짜로 일주일이면 뭐 5일밖에 거래를 못하니까 지금 11만에 천만원, 뭐 600만원, 400만원 이렇게 300만원 투자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렇게 지금 단 한 명도 손실이 없이 열심히 다 잘 쫓아오고 계시고요. 100% 다 지금 직장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찾아오셔서 장중에 잠시 잠시 시간을 내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 수익률이 되실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지금 직장을 그만두실 분이 두 명이 있습니다. 아직 그 가입은, 전업투자에 가담은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1000%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너서클 여기 지금 1500, 예, 1700%에서 수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친구도,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주식을 올라오면 다 정리하고 일부일부 끊으면서 곧 전업투자 들어갈 것이고요. 전업투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형님, 차라리 그냥 이 기회에, 이 기회에 형님이 전업투자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매달려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가담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전업투자를 전문적으로 고려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절대 제 방송을 듣고 손실 날 일은 없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은 제가 대행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어디서 수익률을 올리냐면요. 이 판다몰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회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국민기업 설립을 위한 붉은 태양 특단의 결단해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대폭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결단을 제가 내드렸습니다.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쁨님이 이제 수익률 본인이 올린 것을 제가 이제 캡쳐를 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고 앞으로 돈 걱정 안하고 사실 분들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자, 회비만 낸다라고 해서 회비만 낸다라고 해서 제가 절대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돈만 있다라고 해서 나 좀 돈 좀 벌게 해달라 그런 사람들은 제가 받지 않습니다.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가지고 국민 기업을 차리는데 일조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열의를 보니 보여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제가 선별을 해서 전업투자 방송을 듣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먼저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고요. 저와 인연이 되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